아니 근데 여기가 제일 재밌어 노래도 좋고 안 재밌어 왜 이.. 재밌어 야 크래를 꺼 크래를 연속으로 하란 말이야 아 노래 끊겨 뭐 어떡해 바바바바바바 오토시크 없었을 때 여기서 esc 한 9번 정도 눌렀어estion 역시 오토시크랑 안 깨져 있어 블랙 tragen 오? 깼 어 몰려 오h, gg 댓글 하신거같은 clot 시트 익스, 플립 익스 이 정도를 눌렀어요 나 지금 오토시가 안껴졌어 이거 플래킹도만 지 어? 깼? 깼다고? 지클하신거 같은데 무슨 맵인데 어 시트 익스 플립 익스